그리고 빼? 그리고 빼? 그리고 빼? 3파티 빼고? 야 3파티 틀 너무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저에요 저에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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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돈 온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스트로 살짝 뺄게 3파티 지금 잉게이지 2, 3파티 지금 사우스 웨트로 3 2, 1, 1파티 댕겨 1파티 댕겨 디펜스 웨스트 봐 디펜스 웨스트 봐 노스 이스트로 뺄게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뺄게 노스 이스트로 뺄게 1파티 아껴 써야돼 노스 이스트로 빼 웨스트 chat 설거지 웨스트 디펜스 빠져 여기 sold x4 저 막다른게리야? 노스로인데 노스로돌 돌 끼고 노스로 올라오세요 얘네 펭이 웨스트 웨스트 봐 웨스트 봐 심지어 오른쪽 봐 여기 드립이 캐슬 사우스 치고 있어요 오케오케 우리 S2로 다시 걸어올게요 멍던 아직도 우리 웨스트 사우스 외도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카운트 볼 준비 SW로 3차 파티만 3, 2, 1 1, 2파티 지금 웨스트로 잉기지 3, 2, 1 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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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S2로 카이팅 이제 S2로 카이팅 S2로 카이팅 S2로 카이팅 S2로 카이팅 S2로 카이팅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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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빼주대 그만 빼주대 조금만 더 빼 조금만 더 빼게 조금만 더 빼게 조금만 더 빼 S2로 더 빼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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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카 가지 말고 S2로 빼 얘 온다 온다 디피스해줘 디피스해줘 디피스 먼저 디피스 먼저 자 카운트 볼 준비 노스로 걸어 노스 S 걸어 노스 S 걸어 노스 S 깊게 3, 2, 1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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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차에서 딜 박으면 돼 그렇지 잘한다 S2로 다시 카이팅 S2로 살짝 빼 S2로 살짝 빼 S2로 뺄게 S2로 뺄게 S2로 뺄게 사우스 이즈트 엉덩이 계속 두세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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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빼 그만 빼 걸어와 걸어와 노스 S 걸어 얘네 꺾였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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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스 해줘 디피스 해줘 디피스 해줘 앞에 디피스 다시 걸어와 다시 걸어와 자 노스 S 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더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디펜트 엉 묶어봐 그냥 디펜트 엉 묶어봐 노스 S 지금 3 노스 S 오면 돼 2 1 이즈트 오케이 나이스 그래 SW 디펜트 해줘 얘네 옵니다 이제 디펜트 엉 디펜팅 이래 디펜팅 이래 디펜팅 이래 그리고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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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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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세요 웨스트 걸어오세요 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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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S야 노스 S 여러분 꼬리 길다 꼬리 길다 노스 S 지금 풀잉게이지 5 3 2 1 노스 S 깊게 풀잉게 깊게 초기패 이스트로 턴하니깐 이스트로 방아줘야돼 노스에서 이스트로 이제 자 그리고 우리 엉덩이 웨스트로도 엉덩이 웨스트로도 SE로 빼는 거 아니야 얘네 지금 그거 했다 엉덩이 웨스트로도 엉덩이 웨스트로도 엉덩이 웨스트로도 다시 노스로 올라갈게 노스로 올라갈게 이제 우리 턴 제네 턴 끝났어 노스로 깊게나서 이번에 끝낼거야 님들아 집중해줘 노스 S로 3 2 1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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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끝내면 돼 이거 클랩토 스리러 끝낼 수 있어 클랩토 트겨줘 클랩토 트겨줘 클랩토 트겨줘 계속 근드리 비벼 근드리 비벼 근드리 계속 비벼 자 이제 제네턴이야 수비할 준비 수비할 준비 수비할 준비 수비할 준비 수비할 준비 수비할 준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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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막아줘 레지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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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드리되면 콜셈은 그냥 다 비벼 근데 천태키 찢어져 그리고 SW 초크봐 SW 초크봐 지금 10초 있다가 갈게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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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1, 3, 9, 2, 1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초크에 담아가 초크에 담아가 나이스 나이스 이스트 클리어 안쫓아 자 이거 루핑하고 뱅킹하고 빨리 리그룹 다시해서 캐슬 갈거에요 얼추 빨리 드세요 얼추 드세요 이거 마운트 다 뿌셔 한두개씩만 들고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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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베이머스 피 3분의 1 피 3분의 2 뱅킹 Unto 어 뭐야 거의 안주었다는건데 뱅킹을 잡을수있어 백방으로 빨리 빨리 이 세톡 낭장 킹찍어주세요 10기 10기 3기 지금 심발 없어 지금 그냥 죽이면 돼 틈 밟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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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캔슬에 나왔어요 어 디펜스 땡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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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땡 사우스 봐 디펜스 사우스 봐 디펜스 사우스 봐 빨리 빠져주세요 디펜스 사우스 봐 디펜스 사우스 봐 아니야 아니야 사우스 걸어 사우스 걸어 마운트업 하고 있어 아직 마운트업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고라니크를 할 거면 말해 원리기 계속 사우스 걸어 아니야 아니야 계속 사우스 걸어 웨스트로 빠졌어 여기 한 스크린 앞에 여기 내려있다 애들 테라 애들 있어 이거 테라야 우리 미안 미안 노스로 뺄게요 쏘리 쏘리 노스로 뺄게 캐슬 들어갑시다 지금부터 작업해야 돼 노스 웨스트 문 깰게요 뱅킹하고 아나? 미안 밴킹부터 우리 아직 신고해 뱅킹 어따 해 하십니다 코랄님한테 거래줘 코랄님이나 포셔님한테 거래주세요 잠깐 시간 줄게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여기서 나이님도 홀드 문도 치지 마세요 칼자라 가도 캠 있긴 하거든 주간 코랄님 포셔님 다 받아줘 나도 줘도 돼 나도 잘 안 죽으니까 나도 주세요 나 오늘 걸작 세팅이라 안 죽을 느낌이거든 저 주셔도 돼요? 이제 여기 넌 붙어있지마 밤거리 나거든요 지금 힐러서포 디펜팅만 좀 지중해 주세요 얘네 우리 밤 맞으면 위험하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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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안 함 푸시 안 함 SW 디펜스 봐줘야 돼? 저 그만x3 저 그만x3 계란 님이 보고 있네 막파티장님 수분이 밤 밤쓴다x3 떨어져x3 밤이야x3 밤이야x3 쎅! 쎅! 그만 또 오세요 거래 그만 이거 가드 잡을게 끌려나온거 QW 1,2파티 들어오세요 3,4파티 들어오세요 드림반도 있어 가드 잡을게 자 3,4파티 내 말 잘들어 3,4파티 우물에서 사우스로 인계지할 준비 나인에서 사우스로 지금 3 2,1 3,4파티 사우스로 멀리 써야돼? 원딜 많은 것만 알아 내가 원딜만 보면 돼 SW 케어 해주고 SW 문 깰거야 SW 케어? 자 2,2파티 SW 문 앞에 인계지할 준비 SW 지금 SW 3,2,1 2파티만 2파티만 1파티 아껴놔 1파티 아껴놔 1파티 지금 사우스로 인계지할 준비 1파티 지금 3,2,1 엄덕노브로 엄덕노브로 원딜만 옹해 근딜은 하지마 30% 사우스에스 디펜스 봐줘 사우스에스 디펜스 봐줘 사우스에스 디펜 어어 사우스에스 디펜 해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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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안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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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티 사우스에스트로 아니다 사우스웨스트 야께 인계지할 준비 4파티 지금 3 2 1 3파티 야께야께야께 택만 잡아도 돼 택만 잡아 택만 잡아 그리고 빼패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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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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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파티 어어어어어 가드 잡아 x2 앞이救 앞이救 자 1,2,3파티 지금 다 풀카운트 SW 3 2 깊게 1 SW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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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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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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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프스 해주어 자 지금 4파트 엔게지 할 준비를 해 4파트는 지금 사운스토로 3 2 1 4파트 엔게지야, 4파트 엔게지 그까마 치워야 돼 1, 2, 3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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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흡수부터 할게 흡수부터 할게 빼 빼 빼 살짝 뺄게 살짝 뺄게살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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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뺄게 어 너 루팅 그만! 루팅 그만 앞에 티펜탱 얘 룩으로 빨라 SE도 밤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어 아 티펜탱 키판본 이스트도 봐주세요 실커나 제가 갈게요 얘 루팅한다 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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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만 그냥 걸어와 여기 웨스트 붙어서 4파티도 걸어와 2,3은 대기 힐 디펜은 계속 집중해 힐 디펜은 다 해줘야 돼 1,2,1,4 들어와 1,4 들어와 1,4 지금 사우스 웨스트로 엥게이저 준비 1,4 지금 3 2,1 1,4 사우스 웨스트 1,4 사우스 웨스트 2,3 들어와 2,3 들어와 2,3은 카운터볼 거야 2,3 카운터볼 준비 2,3 카운터 지금 3 2,1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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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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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커스 문 밖에 모여요 자디 유기해 자디 유기해 기마 있어요 기마 있어요 마르커스 문 밖에 모였대요 유인님 기마 있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마르커스 마르커스 한 파트 있잖아 마르커스 많아요? 레벨이요? 아냐 한 파트야 한 파트야 아냐 한 파트야 한 파트 레벨은 안 뜨고 디마이스요? 문바 마르커스 때리 마르커스 와이프하고 올까? 앞에 들어와줘 앞에 들어와줘 앞에 들어와줘 자 지금 걸어오세요 3,4 파트 약갱기여야 준비 3,4 파트 지금 들어와 봐 3,4 지금 사우스 웨스트 3,4만 2,1 1,2 기다려 x2 1,2 기다려 x2 1,2 걸어와 x2 1,2 깊게 사우스 웨스트 critter 세aga 1,2 깊게 들어 사망 2,1 3,4 박아 x2 1,2 걸어와 1 2,1 에니로 지금 3, 2, 1 엑테끗 클랩이야 엑테끗 클랩이야 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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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룸 들어와서 이스트 로드룸 들어와서 이스트 오케이 그리고 다시 웨스트로 백 디펜스 이스트 봐줘 웨스트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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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이션 합칠게 나가야겠다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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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오브 준비 이스트 한번 바꿔 나갈게 3, 2, 1 이스트로 한번 카운트 보고 나갈게 나가세요 나가세요 엔 이로 나가야 돼 엔 이로 나가야 돼 엔 이로 나가야 돼 엔 이로 엔 이로 아우 우리 엔 이로 나갈게 엔 이로 나갈게 엔 이로 엔 이로 엔 이로 문 가운데 클릭하세요 옆에 클릭하면 안나가죠 이스트로 나와서 이스트문 로스로 올라와서 이스트문 도둔 도둔 엔 이로 나갈게 뭐 개소리지 노스로 오세요 딜러도 탱크하는거 옥지 힐러 하하하하 자 힐러 디펜스 다시 성문 태어 아 네 아직 마운트 찾고 있어 디마했어 얘네 다 이제 디마 롱타임 노시 이거 웨스트 그와브림? 웨스트 그와브림 조심 네 웨스트 성벽 조심하시고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페이크입니다 그와브림인데 8T 그와브림이야 20%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야야야야 그 노스 죽지마 아이고 안 돼 두번째 들어와요 두번째 진짜입니다 앞에 케어 앞에 케어 해줘야돼 죽음해요 1점 드세요 여러분들 앞에 3번째 들어와요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지금 카운트 볼 쯤에 3 문 앞에 2 1 탱 하나 잡을게 탱 하나 잡을게 탱 하나 잡을게 탱 하나만 잡아도 돼 탱 하나만 잡아도 돼 탱 하나만 잡아도 돼 뺏뺏뺏뺏뺏 24레벨 노스도 있고 웨스트도 그라브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앞에 살려주세요 앞에 살려주세요 앞에 살려주세요 앞에 살려주세요 그 노스 가지마 여기 나이상 나보다 위에 가지마 SW는 자리 잡으세요 SW 웨스트에 있는 타워 하나만 봅시다 양쪽으로 맞지말고 자 지금 4파티만 약갱개질 할게 페이크 지금 걸어오세요 4파티 약개 3 2 1 4파티 없어? 요요요요요 끄집어 매야겠다 오케오케오케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어차피 못들어 옵니다 앞에 디펜스 앞에 힐 앞에 힐 이제 칼 mines혀 준ration 걸어 3 2 1 1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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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uro 위에 써줘 이거 진짜 미안한데 3파티 4파티 딜러 현황만 좀 알려줘 3파티 지금 6매 앞에 디펜스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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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디펜스 앞에 일 앞에 일 앞에 하나 더 있어요? 큰 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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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랜드 이거! 준식님 우리 기억나지? 호빵 해놓죠 하이랜드만 해봐 그냥 지금 3 2 1 약게!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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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할인 머리 있어? 10초? 오케이 머리 대면 할인만? 오케이 준식님 머리 있어? 준식님 머리 있어? 이제 돼요 유희님 어 할인 가 할인 가 할인 가 할인 지름 들어와 플레이스 조심 하고 그냥 나와? 지금... 탱만 잡아도 돼 탱만 잡아도 돼 근데 배 2정 앞에 앞에x4 x4x2 저 카운트 못 지배 3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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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큰 거 하나 더 있어요 탱 다 깔아줘야 돼 디페이스 다 깔아줘야 돼 다 깔아줘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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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디페이스 한 번 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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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랜드 살았어? 아 윌츠 살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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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디펜스 진짜 집중 잘해야겠다 하이랜드 한 번 더 페이크 걸어와 힐 좀 채우고 앞에 일 앞에 일 앞에 일 앞에 준식님 온 준식님 가 준식님 가 할애는 아껴 할애는 아껴 할애는 카운터 해볼게 오케오케 준식 나와 준식 나와 준식 나와 아 빠졌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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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랜드 한 번 더 하이랜드 한 번 더 지금 3 하이랜드 가 2 1 얕게 봐 하이랜드 얕게 봐 하이랜드 얕게 봐 하이랜드 얕게 봐 하이랜드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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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다 빼볼까? 이거 한 번 삐끗하면 다 터지겠는데? 그냥 쯤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래서 쟤네를 안 들어가고 빨려고 하는건데 얘네 얘네는 하남자라서 앞에 살려줘 카운터 볼 준비 걸어와 3 언덕으로 2 1 문이랑 언덕 다 쏴도 돼 문이랑 언덕 다 쏴도 돼 앞에 풀 앞에 풀 앞에 풀 풀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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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흡수 잘된다 흡수 잘된다 흡수 잘된다 얘네 하남자라 도망갈까 볼거야 그때 똥꼬 아주 세게 그냥 치를거니까 잠깐 홀드하세요 어떻게 28레벨 어떻게 28레벨 어? 그래? 하이랜드 살았나요? 하이랜드 걸어와 콩님 지금 앞에 짧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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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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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lease 다 please 니까 no all okay please okay 노스 이스로 계속 뺏기 І스로 언덕 위로 올라간게 다시 떨게 다시 떨게 이스 대기 이스 대기 잠깐 와봐요, 웨스트로 와봐요. 여기에서 마운트 연타 눌러가. 지금 웨스트로가... 아 대기덱이. 그래서 마운트 연타 누나. 이스 뺏게 돼, 빽게 돼, 빽게. 더 빽게. 3파트 1로 한번밖에 없어요. 2파트 1로 없어. 이스 대기. 1파트 힐 둘. 아, 파트 2돌이야. 응. 3,4파티만 캐슬 이스트 타워 아래쪽에만 봐 볼게요 3,4파티만 봐 보세요 지금 갈게 지금 아 늦었다 늦었다 뺄게 뺄게 박수만 붙지 마 박수만 붙지 마 대게 대게 기다리게 이스트로 뺄게 다시 이스트로 뺄게 다 와 보세요 우리 깊숙하게 들어갈거야 우리 디펜스들 플러스 좀 미친 듯이 들어갈거야 그냥 걸어 아예 골이 말아 그냥 신발 써서 완전 깊숙이 갈게 이스트로 끝나고 지금 갈게 신발 겨 깊숙이 웨스트로 갈게 이스트로 갈게 노스 노스에 다 박아 그냥 다 박아 다 박아 다 박아 다시 빼 다시 빼 다 빼 디펜스 잘해줘 다 빼 그냥 빼 다 빼 히로 빼주고 이스트로 왔던대로 와 왔던대로 왔던대로 쭉 가 쭉 가 왔던대로 가 왔던대로 쭉 빼줘 앞에 라인도 빨리 빼 기다리고 있어 우리 빨리 빼 앞에 라 빨리 빼 우리 이번에 똑같이 갈거야 깊숙이 해봐 웨스트로 깊숙이 갈게 계속 걸어가 완전 깊숙이 갈게 지금 신발 다 껴 나이트 다 껴 지금 웨스트로 깊숙이 갈게 아니 빼빼빼빼 박지마 웨스트로 지금 타워 지금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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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아 웨스트로 다 박아 히로 해줘 레이스 다 박아 버벼빼빼 빼빼빼빼 빼빼빼빼 안하나 오케이 기다려 노스트로 가서 문 부셔 노스트로가 무쿠죠 아 이거 깨져도 그냥 할게 알죠? 무슨 마음인지 알지 지금 지금 들어와면 뿅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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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다 빠질까? 다시 올라와 다시 문제 깰게 웨스트 살짝 빠졌어요 그래도 굳이 뭔가 사울 수 있어 안에서 마운트 타고 있어요 옥차, 옥차 때리시면 주먹 주먹 세 번째 손가락으로 때리세요 로드방 대기 중 네, 기다려 빼빼빼 로스방 들어오러, 기다리게 세번데 이기지 Heidi 로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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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에 다 박아 로스에 다 박아 로스에 다 박아 에스가 방화 땅에 널려 놨어요 이스로 lado, 이스로 와라 레즈 빨라 신발 루탄 하나 줄hat? 이스로 와봐 이스로 다 빼고 이스로 다 빼고 다 나 다 나 지금 루틴 깨진거 이스로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아 완전 빼 완전 빼 이스로 다 빼고 다 나와 이스로 다 빼 이스로 다 빼 그리고 지금 신발 좀 필요한 사람은 계속 말해 우리 거리버려 신발 크림 게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